박정진 가수인데요. 이분은 우리 대전 전국 국악대에서 실인 부문 대상을 하셨답니다. 여러분이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노래 들어보시고요. 정진 박정진 님 모셔보겠습니다. 불빛이 꼽꼽 울려는 물새도 너무 오래 하던 견이야기 백사님 흐르는 임진강아 노적은 대상공은 엉데로 가도 상상공은 엉데로 가도 불빛이 꼽꼽 울려 상세로 Özac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